교과에서 영어에서 최상급 수업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반에서 가장 모호한 학생을 골라라 얘기하는 거야 바람직한 덕목으로 바람직한 덕목 덕목스, 아니스트, 어쩌프 등등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학습지를 나눠주면 몇십 개 하냐, 최상급이 거기서 우리 반에서 누가 가장 수업시간에 질문을 잘하지 누가 우리 반 수업시간에 가장 집중력이 있지 그래서 이름을 쓰게 해요 장점이 되는 거 그리고 또 1번부터 애들 명단을 놓고 이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나올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한 항목에는 채택이 되도록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나는 우리 반에서 제일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우를 하는 거야 꽤 괜찮은 녀석인데 어느 항목에도 채택이 안 되니까 약간 실망을 하는 눈치더라고 내가 실수했다 걔는 춤을 가장 잘 추는 애였거든요 그 문장을 넣었어야 되는 거야 베스트 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보는 거죠 누구든지 우리 반에는 최소한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애들이 다른 애들의 장점을 볼 수 있게 애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선생님이 그것들을 애들한테 뭔가 인지시키시려고 지금 예상하시고 이제 이런 걸 활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교사가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되게 애정 있고 이러지 않으면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애들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떨세요 그러니까 파악을 최소한 한 가지는 최상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만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생활기록부에 적어줘요 동료평가 결과 우리말로 가장 뭐뭐하는 학생이라고 그게 인성이지 인성평가가 다른 게 뭐 있어 그럼 그대로 적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진지하게 뭔가 선택을 할 때 진지하게 그 훈육이라는 게 그 훈육이라는 게 참 못하면 치치닥거리 애들이 사고 치면 그게 훈육이 아니야 그거보다는 저는 이걸 좀 공격적 훈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적극적 훈육 적극적 훈육 그러니까 예방 중심에 그렇게 네 애들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장점들을 교사가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러려면은 굉장히 그 정말 애정을 가지고 늘 관찰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이게 무슨 내가 훌륭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교육사로서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학급 운영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실은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히어로가 되는 근데 내가 왜 바쁜 3월 둘째 주에 학교폭력예방 퀴즈를 한 시간을 어렵게 내서 그거 하고 문화상품권을 애들한테 한다고 왜 하냐 그러고 나니까 사안이 뚝 떨어지되는 거야 100% 100건이었으면 이렇게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면 30건 한 70% 정도가 사라져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투자 대비해서 최고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것이 진짜 훈육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뒤치다거리 생활지도 말고 그러면 내 영혼도 편안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날로 먹는 생활지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그런 걸 애들하고 코드가 마셔버리면 소린지를 1년 동안 소리 지를 일이 없는 거예요 음 으음 으음 음 음 음 으음